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1호 조님 채널을 칭찬하면서 입었던 털코이즈 색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아마 마이크가 좀 멀어서 어쩌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 이렇게라도 들렸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옷은 이렇게 청록색이에요 이게 아마 연한 원피스에요 원래는 여름 같은 때는 사실 스웨러 안 입고 이렇게 입어도 될 거에요 이렇게 입고 근데 제가 겨울이니까 스웨러를 이렇게 겉에다 입어줍니다 Oh my foreign friend, this is my turquoise one piece with little turquoise bolero, sweater kind of bolero So this is my outfit today, I was praising 1호 조, a vocalist, and he participated in the voice of Germany So I'm just wearing this one with that video This is my bag, this is turquoise bag like this, and then turquoise, all turquoise, all turquoise 예 여러분, 그래서 가방은 청록색 가방 똑같이 이렇게 했고요 이것도 신발도 청록색입니다 제가 이 색을 좋아해요 이게 겨울색이라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컬러이기도 한데요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묶어서 입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서 입기도 하고 모자는 항상 제가 쓰는 turquoise 컬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크라프로 이렇게 멋을 내주었고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1호 조님의 채널을 소개를 하면서 입었던 옷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올해 지금 들어 첫 촬영을 제가 합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함께 잘 성장해 나가는 유튜버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제가 짧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짧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전에도 아마 제가 turquoise 소개해드리면서 읽어드렸던 시인데요 제가 찬상병 시인님을 참 좋아해요 소풍, 엄마 생각 이런 것들 정말 좋아하는데 그다음에 따님 이야기 이런 것들 좋아요 그리고 하사꼬 이런 것들 그런데 특히 좋아하는 게 수필에 관하여인가요? 청자 연적의 이런 파격의 미 같은 걸 이야기하는 그런 시를 좋아하는데 이건 수필이죠 오늘은 제가 그 찬상병 시인의 청록색 중에서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제 옷과 이 시가 색깔이 맞아서 오늘 읽어드리려고요 청록색은 사람의 눈에 참으로 유익한 색깔이다 우리는 아껴야 하리 이 세상은 유익한 빛깔로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안타깝다 일부 제가 발취를 한 거고요 전체는 어떠냐면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산의 나무들은 녹색이고 하나님은 청록색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청록색은 사람의 눈에 참으로 유익한 빛깔이다 우리는 아껴야 하리 이제 이건 제가 읽어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시와 함께 제가 입은 옷 색깔과 비슷한 시가 찾아왔죠 제가 찾아온 시 청록색과 함께 오늘 제가 입은 털코이즈 칼라 아마 한국말로는 청록색인가 봐요 털코이즈 칼라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피부에 맞는 옷의 색깔이 있다고 해요 제가 아마 겨울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색에 이런 털코이즈가 있고 핫핑크가 있고 니온 그린 같은 거 아주 화사한 색깔이 제게 어울린다고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겨울색 그러면 진짜 저도 어두운 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색을 좋아한답니다 핫핑크도 그렇고 니온 핑크도 그렇고 이런 털코이즈가 사실 어울리기가 힘든 색이긴 한데 제가 그런 색을 어떻게 좋아하게 되네요 검은색 우리 한국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색 검은색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검은색도 좋아하고 빨간색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노란색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색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청넉색에 관한 시와 함께 제가 입은 털코이즈 아웃핏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의 외국인 친구들 우리 한국의 포엣 천상병이 포엠은 털코이즈 컬러 약간 얇아요 온 몸이 드러나고 드러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런 컬러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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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